템태팅 현재 진행 상황은 30% 마이소링 9% 올마이티링 12% 실버 블러썸 링에 닿고 구기안 EPI 번지 성배 벨트 5성짜리 레유 브로드 세이버 맥커네이터 9회 013짜리 5회 55초 5회 68회 15%의 에디터 줄짜리 맥커네이터 5회 42회 15% 6회 30초 9% 상위는 108초 5회 15% 에디터 줄 신발은 100초 5회 에디터 줄의 15% 그리고 나이트케이프 100초 5회 11성 완작짜리 대그풀 나이트쉬월더 03회 힘이 오르면 17성 9% 대아시스 엠블렘 보조무기 40 39 이렇게 됐구요 오늘은 이제 신발 29억이였.. 썩 주고 샀나요 28억이었나? 기억이 안나는데 28억이었나 29억이었나 살 만하다 싶어서 그냥 구매했구요 어 이제 그렇습니다 아 현재 수긍은 160만으로 증가됐습니다 잡없으면은 본주님께 300만이 나왔다고 하니까 신발 샀으니까 좀 더 올라갔겠죠 현재 수긍은 11,480입니다 이제 아케인하고 이것저것 하면 다 올라가겠죠 좋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3개의 맞춤 끝인데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